안녕하세요. 산부의과 전문의 의학복사 박혜성입니다. 57세 여성이 이혼한 후에 사회적으로 성공한 남자를 소개받았습니다. 그는 외로워서 여자를 만나고 싶었고 그녀는 고아성적으로 잘 맞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를 만날수록 그녀는 자신이 정신적으로 더 외로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외롭다고 말하면서 정말로 중요한 순간에 그녀에게 이기적으로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그의 전부인과 자식들에게는 경제적으로 아끼지 않고 해주었습니다. 같이 여행을 가고 비싼 음식을 먹고 폼나는 일을 같이 하면서 그녀를 만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숨겼습니다. 그녀가 시간이 있을 때는 그는 시간이 없었고 그녀가 시간이 없을 때는 같이 놀아달라고 말했습니다. 즉 그는 그녀를 숨어서 만나고 싶어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이런 사람을 계속 만나는 것이 좋을지 물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남성이나 이런 여성은 꽤 많습니다. 외롭다고 말하면서 남에게 하나도 양보를 하지 않는 이기적인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한쪽 점만 계속 채우는 관계가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을까요? 모든 사람이 누군가를 만날 때 절대로 똑같이 5대5로 자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6대4나 5.5대 4.5 정도는 되어야 관계가 오래 갈 수 있지 않을까요? 누군가를 오래 만나고 싶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의도적인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가 밥을 사면 그녀는 커피를 산다. 그가 애물을 해주면 그녀는 고맙다는 표시를 한다. 그가 사랑한다고 말하면 그녀 또한 사랑한다고 화답을 한다. 그가 그녀를 위해서 시간을 내면 그녀 또한 그를 위해서 성관계를 거절하지 않는다. 그가 용돈을 주거나 카드를 주면 그녀는 김치를 담궈서 가져다 준다. 그가 아플 때 옆에 있어주면 그녀 또한 좋은 일이 있을 때 축하해준다. 그가 문자를 보내면 그녀는 좋은 글을 보내거나 음악을 보낸다. 그가 골프비를 내주면 그녀는 캐디피나 카트비를 낸다. 이 모든 것의 기본 원리는 기브앤테이크입니다. 물물교환이죠. 인간관계는 이렇게 서로 주고받으면서 양쪽 잔을 채우는 관계여야 합니다. 만약에 계속 한쪽 잔만 채우고 다른 잔은 비워있다면 금방 한쪽이 지쳐서 나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물물교환이 반드시 돈의 문제일 필요는 없습니다. 즉 한쪽이 돈이 많으면 돈을 많이 쓰고 다른 한쪽이 돈이 없으면 돈 대신 정성과 시간을 쓰면 됩니다. 그렇게 서로에게 없는 것을 채워주면 됩니다. 상처를 받으면서 누군가를 만날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그녀에게 그녀의 불만을 먼저 그에게 이야기하라고 말했습니다. 2, 3개월 지켜봐서 그가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 관계는 끝내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잘 안 바뀌고 의도적인 노력을 하지 않는 사람을 내가 굳이 만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조금 이기적인 사람이라면 이 방송을 보고 반성하고 그리고 역지사지해 보기를 권합니다. 태어날 때 외로운 것은 내 탓이 아니지만 늙어서 외로운 것은 내 탓일 수 있습니다. 내게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조금 더 주고 그리고 양보할 것이 있다면 조금 더 양보하시기 바랍니다. 구독!